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원인아 밀려 안녕하세요 토하였습니다 여덟 분 들어오셨어 예 안녕하세요 여덟 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보고싶어서 깜짝 브이앱을 했어요 브이앱 깜짝 브이앱 지금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중에 있어서 잠깐 브이앱을 켰어요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안됐네요 네 식사는 하셨는지요? 식사 하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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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으셨나요? 뭐 먹으셨나요? 아직 안먹었다연 저희는 과자 먹었다연 다연 죄송 저희는 과자를 먹었어요 네 과자 먹었어요 젤리 먹고 나초같은거 먹고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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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춥죠? 많이 춥죠?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너무해 너무해 왜 너무해? 안되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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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원래 여기 제목이 두부 한모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둘이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연언니가 딱 와서 진짜 마침 팍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두부 한모 나연 입니다 내가 이거 자랑해도 돼? 뭐야? 내 손톱 이뻐요 손톱 봐봐요 이거 이게 꽃 했어요 이뻐 짬미 짬미예요 짬미 내일 했어요 이렇게 예쁘죠 나연언니는 나도 장미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지웠어요 너 방금? 방금 지웠어? 네 그냥요 그냥 안녕 네 도와요 응? 도와요 내일요? 네 내일 내일 할게요 진짜 내일 해야겠다? 응 내일은 원래 내일 하는 거야 내일 시간 없어요 내일 시간 돼요 응 내일 내일 시간 돼요 내일 해요 내일 내일 할게요 네 약속해요 너 내일 내일 할까? 약속해서 내일 할까 내일? 네 예약해야겠다 무슨 색 할까요? 무슨 색 할까요?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음 어 게임 끝에 나는 나는 항상 아 이거 또 슈퍼 될 거 같아 뭘 슈퍼야 말해볼까? 어 말해볼까 아 그거 하면 그거 잠시만 근데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거지 나는 항상 제가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해요 아 아 그래서 뭔가 내가 딱 꽂히는 건 블랙을 하고 있지만 블랙? 아닌가? 핫핑크? 빨강색?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음 아 아 난 난 난 근데 항상 핑크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핑크 건주잖아요 그럼요 근데 핑크 좋아하는데 뭔가 할 때마다 뭔가 핑크색은 뭔가 지겨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항상 뭔가 다른 걸 해버리는 거예요 나현이는 뭐 할 거예요? 저는 여기 댓글에 엄청 많이 적어주셨는데 네 빨간색, 보라색 뭐 엄청 많은데 여기 두부색이 있네요 두부색? 두부색?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 약간 아이보리?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게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라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너무 예쁠 것 같다 알겠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색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촬영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빠이빠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달리는 차 절대 아닙니다 달리는 차 절대 아니에요 멈춰있어요? 네 멈춰있어요 멈춰있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죠? 네 저희 대기 중인데 이제 곧 촬영을 간다고 해서 저희 이제 아쉽지만 빠이빠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또 만나요 안녕 감기 조심 아 우리 저희 우리 이번 주에 팬사인회 있죠 그래서 우리 원수 팬 여러분들은 팬사인해서 뵙시다 안녕 바이 바이 눈 눈 누른다 안녕 종료 종료